또 한 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았지만은 그것을 순박하게 표현하는 영서형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기립박수를 하시는 유일한 형제에 속하는 것이 너무 저 마음이 그 순박함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저 생명 신의가에 길이 살겠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이 살아봐야 이전 생명으로 길이 살아봐야 지옥인데요 그런데요 그 좋은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시간에 상관없이 영원히 지구의 생명을 산다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생명으로 생명 신의가에 산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분명히 되는 것일 테고요 그 장 제목을 오늘 요아이레 그랬습니다 요아이레 아주 이것도 심플하게 요아이레 그대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한 요아이레가 나오는 그 대목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보셨는지 혹은 못 보신 분이 있으신지 싶어서 오늘은 성경을 전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그 스토리이고 그리고 요아이레라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같이 읽어보시려고 같이 한번 조용히 따라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과로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아께서 이르시되 니 아들 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들이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하는 표현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돌아오겠다 그렇게 했고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다음에 8절부터 가로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원문에는 위하여가 굳이 빠져있고요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요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고 있고요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숯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숯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요하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요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을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하 이래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다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야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다시금 생각해봐도 너무 놀라운 얘기다 너무 엄청난 얘기다 하시는 거죠 사실은 아들 잡아 죽이라 대신 잡아서 죽여서 바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또 생각해보시면 흥부와 놀부를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흥부와 놀부를 보면 하 뭐 흥부와 놀부가 살았는데 그래서 제비 뒷다리를 부러졌는 거 고쳤더니만 큰 박이 있게 되고 씨를 물어다 줬는데 박이 있게 되고 뭐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저거 사실이야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를 않고 따질 필요는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교훈을 얻게 됩니다 흥부와 놀부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흥부와 놀부를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흥부와 놀부를 얘기를 들으면서는 저도 야 제비를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제비를 보게 되면 저 제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혹시나 내 앞에서 뚝 하고 떨어져서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내 혹시 그 박이 씨 갖다 주는 제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어릴 때는 순박하게 그 얘기를 하도 들은 바람에 제비를 보면 생각이 났더랬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잘못해서 너무 넘치게 되면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번 하게도 됩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하여간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유익된 것은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일을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문화나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럴 수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사실은요 이 얘기가 적혀있던 때는 또 언제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쯤 전입니까? 몇 천년 전입니다 몇 천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의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습니까? TV에서 저는 봤는데요 중국의 어떤 부족은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얼마 전까지도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날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그 부족은 인신제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는데 물론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 얼마 전까지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만두게 했다 이런 내용을 저는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다고 볼 때는 이게 몇 천년 전에 이런 일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혹시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지요 인신제사라는 거 인신공량도 있고 인신제사라는 거 그거 있었더랬습니다 그 옛날에 하여간에 이런 얘기를 이런 성경안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것은 그럼 구전되어 오던 얘기들이 나중에는 글자로 문자로 적혀졌는데 그것이 이제 과장때이 적혀졌을까 하고 또는 어쩌면 비유였을까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 당시 풍습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얘기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하여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민족의 조상인데 어느 민족의 조상입니까 유대민족의 조상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죠 그렇지만 유대민족의 조상이기만 합니까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오늘날 테러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 배후에는 아브라함이 한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슬람에게서 기독교 국가와의 테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에게서 생겨나는 일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누군가는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마지막의 큰 전쟁은 이스라엘과 기독교 간의 그 전쟁일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이죠 한 조상에게서 나온 이 두 영역과 이 민족들이 싸우는 것이 이렇게도 큰 문제이다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네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여간에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신다 말씀이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래서 내가 현재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아니면 자존심이든지 아니면 어떤 관념이든지 내가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알 수 있도록 하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가 그것을 보여줘 버린다 말씀이죠 알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인 것이지요 자 이제 이스마일이 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6살에 누웠고 100살 넘어쯤에나 됐을까 아마도 이스마일을 떠나보냈을 겁니다 그죠 하갈이라는 그 여종 그 엄마와 함께 떠나보내고 나서는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애착이 더욱 갈 수밖에 이제는 없게 되었습니까 떠나보내버렸으니까 이제 이삭에게 더욱 애착이 이제 굉장히 가게 되어버렸죠 그죠 당연히 그럴 겝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이 그 독자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보고 싶으신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생각하시면 현실적으로 야 그러면은 뭐 선택을 결국 해야 되면 내가 자식을 팽개치란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자식을 완전히 팽개치라는 얘기는 아니되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삭이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냐 예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둘 다를 어느 순간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지경을 만날 수가 있다 말씀이죠 둘 다 중에서 결국은 선택해야 하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을 하고 이삭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삭을 쥐고 있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말씀이죠 아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시험에 대해서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앞에 있는 그런 것과 같은 테스트이고요 하나님의 테스트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귀의 유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이죠 마귀의 유혹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되게 되어버립니까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우리 인생을 깨뜨려 버리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험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더 귀한 복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바가지 엎어 놓는 것 그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바가지를 엎어 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담비를 이 세상에 악인과 선의계에게 골고루 뿌려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엎어 놓고서는 그러고 있으니까 바가지를 엎어 놓고 있으니까 얘야 바가지 바로 세워라 바로 세워라 그래야만 네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바가지를 바로 세우라고 하실 수 밖에요 그러니까요 또 밭을 갈아 엎는 것처럼 준비시켜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테스트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은 거죠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나를 사랑하느냐 말이죠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기도 한 거죠 나를 따라올 때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되더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또 욕기에서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다른 것을 잃더라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제 야구보서를 그래서 또 보시면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그런 얘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에 대한 얘기가 야구보석 1장 12절에 나오기는 하지만 1장 13절에 가보시면 사실은 여기에 조금 참고로 지나가면서 빨리 말씀드리면 13절에는 시험을 나는 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사실은 나는 시험 내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너네가 시험 받는 것은 너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순되는 얘기 아니냐 하지만은 아까 말씀한 대로 뭐죠?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리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지만은 그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게 되면은 그 결과는 고통이다 그 말씀이죠 예 고통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또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뭐라고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어드린 노트에도 있지만은 이걸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은혜가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신명기 8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요 예 사사기 7장 4절에 나오고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예 시편 26편에 나오기도 하고 66편에도 나온다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보시면은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내가 시련을 당한 후에 그러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욕계에 있는 말씀처럼 예 정금같이 이 시편의 말씀에는 은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은 나를 더 시험해달라 그럽니다 나를 더 시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는 사람은 이 시험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을 안다 말씀이죠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 맛을 봤습니다 저도 이 맛을 봐서 사실은 오랜 시간을 충분히 좀 겪어보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야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더 주세요 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실만 하면 더 주십시오 제가 그럴 만한 요소가 있어서 받을 것이면 제가 받겠나이다 하는 것이 정말 가식적이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래야만 할 것이면 그래야만 저는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생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어서 그런 정말 자신있게 말씀했습니다 시련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또 그 다음에 분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짐승 같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아 우리는 짐승과도 같아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분수를 알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구서 12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아시는 대로 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라는 얘기다 말씀이죠 이렇게 이렇게 바울도 이것을 넋끈히 받을 수 있게 되었던 바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렇게도 우상을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좋아하게 되면 우상을 따르게 되면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아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랑하는 우리가 인생이 망가져 버릴까 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 말씀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야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건 안 될 일이다 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우상의 숭배자인 아브라함도 다치고 우상인 그 아들 이삭도 그 이상이 망가져 버린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우상으로까지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부모 자신도 인생이 꼬이고 오히려 그 과한 사랑이 우상과도 같은 그것이 자식의 인생도 망쳐 버리는 수가 허다하게 많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말씀이죠 이삭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으면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 말씀이죠 이삭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또 우상이냐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미 생각하시면서 들었을 테지만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죠 무엇이 우상인 겁니까 하나님 버금가거나 하나님 넘어까지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요 한편은 또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으로 한번 짚어 보시면은 어제까지도 나온 표현이기도 하고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우리의 어쩌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고정적이다 고정관념이다 말이죠 이건 법과도 같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법과 같은 것이라고 하게 될 때는 고정적이게 될 때는 그것으로 통해서 보다 무엇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판단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할 수 있다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도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또 내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또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있을 자격은 또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틈인가 나는 저 사람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런 사람에 같이 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떤 문자에 고정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요 그 생명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우리말 우리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 했는데 위하여가 안 들어가 있다 그랬죠 위하여는 빠지는 것이고 문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요하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하는 얘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자신이 들여진 것과 같아 라는 얘기로 우리가 볼 때는 누구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아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이삭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에 십자가 그 나무를 지고 어느 산으로요 갈보리 산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장면과도 같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도 같아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 이삭을 보았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랩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겹쳐 보이십니까 그렇게 겹쳐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믿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것을 부활까지나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리아라고 하는 모리아산인데요 모리아 언덕산으로 하는 그 뜻은 야께서 보신다 하는 거지만 야외께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 말이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 모리아의 시험의 산은 하나님의 시각을 얻는 내 인생의 모리아산이 될 수 있다 말씀이죠 내 인생의 모리아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가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말씀이죠 신약 최대의 사건이 어떤 사건요?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최대의 사건은 바로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번제의 사건이다 그렇게 두 개로 크게 보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반응 같아 보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와 이런 말씀을 저도 그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또 이야 이만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기쁘게 가는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밤잠 한숨도 못 자고 밤잠 한숨도 못 자고 아이고 죽겠네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완전히 뜬 눈으로 밤을 다 보냈으니까 아침에 또 잘 도리는 없고 에라이 일찍 일어나서 가기는 가보자 그런데요 즉각적인 반응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몇 세에 몇 살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움직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몇 살에 불려졌습니까 75살에 불려졌습니다 75살에 불려졌는데 그러고 나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아 못 믿겠다니 뭐니 뭐 이렇게 하면서 겨우 100살의 아들을 얻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 순간은 몇 살이라고요? 120년 120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정확하게는 116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대략 그냥 크게 120살 정도의 나이에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이런 반응이 여기에 적혀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모습입니다 이야 내가 도무지 이제는 뭐 속된 말로는 빼도박도 못하겠다 이제 더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아니 힘도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렸는데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밤잠을 설쳤든지 잤든지 간에 일어나서 지금 가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반응이었다 예 분명한 반응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반응으로 보았을 때는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위로가 되십니까? 와 그러네 이제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이 말씀이죠 할 수 없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예 아 아브라함도 결국은 절이 되는 것을 뭐 멀리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것도 없이요 저를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셔도 저도 시간이 한참 동안이나 고생 생고생 하다가 지금 이제 65도 넘어가지고 여기 와서 어째 말씀을 하게 되었네요 예 저를 보시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저도 생고생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저는 여기서 꼼짝 마라 여기 앉아서 말씀하라니까 말씀하고 하는 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멀리 보실 것도 없고 저를 보시고도 저는 오시범일 수도 있을 테지만은 오시범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바울도 아 아브라함도 오시범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면 된다 말씀이죠 그것을 보시고서 나는 저렇게는 안 할란다 저렇게 미련하게는 안 될란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시고는 그럼 또 당장에 어떻게 해요 당장 안 해도 되는 것이네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당장은 아닌가 보다 끝에 가서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구만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가서 하나님 제대로 찾을게요 이러는 쪽입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얘기하면 또 그래서 우리 아들은 예 아버지 말씀과 일반 기독교보다는 아버지 말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좀 후에 나이가 좀 들어서 그 말씀 따를게요 이러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예 예 예 하여간에 시간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분명해야 된다 말씀이죠 온전하게 들여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또 야 어찌 됐건 순간적인 결단이냐 또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3일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3일을 또 걸어갔다는 게 나오네요 그죠 예 3일 걸어갔습니다 3일 걸어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아들 죽이러 가는 얘기인데 3일 동안에 너무너무 집중돼 이것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 돌아서 말어 돌아서 말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갔다가 그래 결국은 간다 간다 결국 도착했다 그 말씀이죠 3일이라 하는 것은 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도 3 3일 동안 온전히 죽으셨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온전히 죽었더니 부활을 하신 것이더라 말씀이죠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하여간에 이건 주님 마음대로이신데 하여튼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예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3일 동안의 결론도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까지도 또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우리가 곧 돌아올 것이다 하인들에게 해놓고 하인들은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들은 아들과 아버지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도 또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그렇게 주신 이삭인데 이삭인데 하면서 또 마지막을 걸음을 했을 테지요 그런데 이제 눕혀놓고 아직도 반응이 안 일어나 이야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네 하면서 칼을 뽑아서 이제는 그래서 아까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인신제사도 있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찌 됐거나 가네 이제 칼을 뽑아서 이제는 살 수 없다 죽여야만 되겠구나 하고서 칼을 뽑아서 거의 찌르려고 하는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서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필 그렇게 두 번이나 부르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두 번이나 부르면서 다급하게 다급하게 아주 극적인 장면 같이 보이죠 스탑 그렇게 하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아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말이죠 이제 그만 거두어라 칼을 거두어라 이제 이러는 것이다 말씀이죠 아브라마의 마음을 충분히 다 보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시게 되었다 말씀이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이란 사람이란 하나님께 대해서 거기에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17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은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무엇으로 낳은 겁니까 생명으로 낳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낳은 아들 이삭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이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 보여지게 되었다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 말씀이죠 요하이래라는 말은 요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아시겠지만은 요하께서 보신다 하는 의미도 있다 말씀이죠 앞서 보신다 하는 의미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도 인과 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는 법이 반드시 있다 말이죠 그런데 또 그런 것을 주님 안에서도 우리는 인과 유리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정론이다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더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눈이 있기 전에 빛을 이미 주셨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있기 전에도 빛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코가 있기도 전에 공기를 먼저 주셨다 말씀이죠 우리가 입이 있기도 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거리도 준비하셨다라고 적혀있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제 먹으라 다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삭은 그러나 죽어야 했지만은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숫양이 거기에 준비되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준비된 것을 보면은 이제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나도 그냥 저렇게 저렇게 신용을 하면 되는 것인가 보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아셔야 될 것이겠죠 당연히 아시겠죠 투자를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말씀이죠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대속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삭 대신에 다른 숫양을 준비했다 뭐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들여졌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도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대속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괴핵이 있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괴핵이 있으셨다 말씀이죠 영화 대사에서도 너 그렇게 괴핵이 다 있었구나 영화 대사도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괴핵 좀 안 해놓겠습니까 괴핵이 다 있으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괴핵이셨다 말씀이죠 그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삼아서 그렇게 구속사역을 위한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것은 시련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영적인 그러니까 재련 과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재련 과정이었다 말이죠 분명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기 위함이었더라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만이 굉장하니까 그런 아브라함이니까 나와는 또 상관없는 얘기다구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분량만큼 여러분은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분량에 만큼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것을 보시려고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한 들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생명이었다 말씀이죠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했다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여간 망가지면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정금같이 되게 하시기를 위했다 말씀이죠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드렸더니만은 어떻게 해요? 도로 받게 되었단 말이죠 온전히 드려진 것인데 그래서 도로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도로 받게 되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이삭이 내 것이 아니었네 그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돌려받기를 어떻게 돌려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려받았다 말씀이죠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려받았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주님께로부터 새로 난 사람이 또한 되었더라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즉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요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제1번 조상이 되었다 말씀이죠 아브라함만이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런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어렵게 가진 이삭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삭과도 같은 아이돌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돌과 같은 그 우상을 참 저희들이 밝히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먼저 하나님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로 더욱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